어째 개꿔 없어? 예, 들어오셨어요? 못 들었어요. 애매한 엄마 유진을 목욕시켜요. 박상대고 소리 질러야 들어? 못 자른 인사야 몽땅다! 죄송합니다. 예. 사업거리라고 그래. 예. 아버지. 어. 이리 와. 피 같은 내 돈 토해놓고 울산은 가버리라고 그래. 아우, 아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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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. 아유. 오구, 시원해라. 오구, 시원해라. 뭐 들으셨어요? 신경 쓰지 마. 말값 아직 다 못 치렀어. 이건 사기야. 돈만 말라고 본체만 째. 이런 법이 어딨어?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. 여자도 왜 이렇게 뒤끝이 질겨? 저 다 아는 거 보셨잖아요. 인마, 넌 다 그래도 쌌어. 예. 아버지, 혹시 다른 분 마음에 두셨다가 발각되셨어요? 돈 놈 아니야, 이거? 아니, 제가 아니라 둘째가 심영이가. 뭐야. 어쩌고 지지. 아니, 저는 아니라고 그럴 리 없다고 그랬어요.